넌 이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지? 세상 굴리는 X들 따로 있어 작업 다 끝낸 말인가? 오늘 정리해 뭘 꼬X하노? 오랜만에 꼬이통이하나 그러나? 별명의 저승사자라고 광고률이 불어왔다나?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하던 X이란 소리네 그 인간은 뭐예요 도대체? 한마디로 제왕이지 제왕 여긴 같은 빵제비같이 들 부여도 급이 달라 뭘 봐야 X아 맥돼지같이 생긴 X를 진짜 내가 X 선수들 깨워라 금고는 8호방 따개비 운송은 4호방 심학교 난 딱 거기까지만이요 나 타고 간다 나 타고 간다 X같은 빵 생활 맨정신으로는 힘들지 대한민국 전부 내 우연을 한다고 해 대한민국 전부 내 우연을 한다고 해 이 놈 교도소 참 재밌어 은근 내 스타일이야 아잉 에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